안녕하세요 곰진이 TV 곰진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어디 가려고 나왔고요 혼자 가는 일종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원희필름입니다 어디 가냐면 통영 갑니다 지금 4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통영에 우도 갈 거고요 저는 우도 개인적으로 이번이 4번째인가 그런 거 같은데 여름에 딱 요맘때 완전 여름말고 요맘때 가면 참 좋은 섬이라서 2박 3일 일정으로 무려 2박 3일 동안 얘랑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참고 갑니다 갈 길이 머네요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가면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일단 통영 한까지만 한까지만 해도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운전은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안전운전 바랍니다 한창 내려가다가 밥 주고 있습니다 멀리 가면 이거 안 좋네요 전기차 아니 이것도 방금 충전 다른 휴게소 들렸다가 거기 누가 있어가지고 일로 왔는데 이런 거 좀 불편한 거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불파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말고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충전소 너무 없어 그건 좀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이 넓은 휴게소에 이 넓은 휴게소에 충전소가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딱 하나 그건 좀 너무 낭비 아닙니까 몇 개 더 지어 주십시오 집중DC 좀 더 이용해 요렇게 좀 더 이용해 요렇게 식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2년만에 오는 것 같네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박배낭 메고 이 시간에 내린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박지까지 한 30분 정도 가면 되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제가 무게를 짊어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스박스 소프트쿨러도 하나 짊어지고 배낭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지금 지금 거의 극동계에도 이 정도 무게를 안 다니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오다 보니까 챙겨온 게 많아가지고 묵직합니다.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또 마을이 또 아기자기 예쁘거든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헬베키야 하지 마세요. 헬베키야 하지 마. 하지 마. 왜 들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폭염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둘이 아이스박스 나눠서 들고 올라오는데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언덕 그거 두 개 넘어오는데 아주 숲길 들어오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그늘 밑으로 오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2박 3일 오는데 음식 좀 맛있는 거 화식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보겠다고 바리바리 싸왔더니 배고파. 아 장난 아니네. 배고파. 도착했습니다. 언제 와도 예쁜 이곳에 왔습니다. 몽도래지욕장 재작년에 왔을 때 5천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만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원도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 해주시고 쓰레기 처리 해주시고 하는데 만원 정도는 흔쾌히 있을 수 있죠. 이쪽 테크에 가면 그 나무 그늘이 있을 텐데 그쪽에 가서 사이트 봐야겠습니다. 아 바다색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휴, 더워. 아휴, 더워. 더워, 더워. 안 좋아, 안 좋아. 앉아. 아휴.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뜨겁진 않다.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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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착했는데 안쪽에 유일한 나무군들에 있는 한팀이 계셔가지구 여기다 타푸 저기 오늘 갖고와가지고 타푸치고 놓으면 될거야 뭐 시원한거 먹을거 없어 맥주 맥주 이럴려고 아이스박스를 갖고왔어 지금 좀 많이 꿀맛일 것 같다 어? 어? 많이 꿀맛일 것 같애 어울리지도 않게 이렇게 앙직맞은걸 와 이게 뭐야 야 얼었어 살얼음 봐 얼었다니까 오픈 준비했어요 전 예예 아 예스 자 하 하 와우 어우 머리야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근래에 가장 시원하고 행복한 음료수 마신거 같아 맥주 심지어 평상시에 맥주 마시지도 않거든 너 방금 욕하려고 그랬다 아니야 나 평소에 맥주 안먹지 와 기가 막히는데 아 역시 맥주나 살얼음에 주신다 아 진짜 진짜 조용하다 하 너무 조용하다 하 아 지금 거의 다 먹었어 아 맥주? 어 아 엄청 덥긴하다 아 그래도 완전 한여름 그때는 진짜 못할거고 응 그래도 바람도 탈샥이 아 맥주가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먹어야 돼 아 대박이네 진짜 맛있다 고맙주 고맙주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사이트 구축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날을 좀 만들고 아래 테이블이랑 의자랑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날이 조금 음 그래도 타푸만 쳐 놔도 그 밑으로 들어가면 조금 선선합니다 바람도 조금 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 세팅 이렇게 해두었구요 앞에 이 목섬 그리고 저기 멀리 구멍섬 보면서 이틀 잘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거 따라야 돼 하핳 우도에서 적기는 뭡니까 멍게 뿔소라 참소라 뿔소라 뿔소라가 제일 하이엔드지 그렇다고 하대 뿔소라 그리고 멸치 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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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아 맛있어 아 그래? 꼬득꼬득한게 응 그리고 소주는 빨간색 대낮부터 맛술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 할까? 바다 보면서 또 해먹으면 또 야 근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우도는 참 아 너무 좋다 어 짠 딱만 타임 짠 하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우 시원해 쿨러 잘 가져왔다 어? 쿨러 잘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메 너 언제 이거 아까 이거 왜 들고 왔지 야 내가 도와줬는데 들고 오는거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꼬득꼬득한게 이거 사온건 신혜안주다 응? 이거 먹어줘야 돼 너무 맛있다 제주도도 그렇고 이 남의 쪽 내려오면 좀 먹어줘야 돼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음 시간도 좋고 야 또 청양고추는 센스있게 들고 오셨네 음? 음 음 음 어우 자아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맛있다 사실 철은 아닌데 봄에 먹는건데 아무튼 그래도 맛있어 왜케 맛있어 이거? 역시 맛있어 광어 같은데? 약간 그런 계열 약간 느끼하면서도 음 맛있어 광어, 우럭 모르게 묘한데 새꽃이 같은데? 멍게 자 또 제가 멍게를 극히 좋아합니다 음 음 아 참고로 이거 그 다 샌거 수산시장에서 다 바로 손질을 갖고 온거에요 되게 센스있게 얼음도 다 패킹해주시고 음 음 이거 해서 4만원이에요 4만원 응 이렇게 해서 4만원 4만원에 어 진짜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둘이 다 못 먹어 잘산거야 다 먹을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아 뿔소라 진짜 얼마 안먹을까 아 뿔소라 엄청 고돌하네 와 진짜 맛있다 아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최고다 너무 잘 왔다 힘들긴 했는데 그치? 잠깐인데 뭐 야 너무 좋다 야 나 아까 바다 들어갔다가 너무 좋은거야 야 바단몬 색깔 봐 에레말드 에메랄드 하하하하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덥지도 않나 해 막상 있으니까 응 가만있으면 안 덥고 피서 온거 같다 진짜 피서지 맛있네요 여기 그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스모컬제 프리다이빙 응 근데 되게 재밌어 보여요 바다가 너무 잔잔해서 하기 좋을거 같아 응 응 너무 좋다 바다도 잔잔하고 앞에 막싯배 통통통통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그림이네 그림 진짜 좋다 2년만에 왔더라구요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여기 2년만에 왔더라구요 작년에는 태풍 피해가 심했대요 그래갖고 데크가 좀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던데 그 사이에 복원을 한건지 어쩐건지 아무튼 좋습니다 언제와도 참 좋네요 사람들의 삶은 아 과한 연출하지마 아 너 죽었어 이번에 아 쓸컷만 만들어 자꾸 내 여자친구 너한테 질투하게 만들거야 이번에 미치겠네 아 이거 아 아 아 아 으으음 음 음 아 점심 준비한 음식 다 먹고 쉽게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일광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앞에 바다는 물이 아까보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들어차가지고 또 그 또한 굉장히 예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서 온 듯한 느낌을 되게 엄청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일정이 2박 3일로 와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다도 되게 이국적인 제주도나 이런 데서 보는 또 그런 바다와는 또 다른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 굉장히 이국적인 바다들 보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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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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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이쪽 뷰 보여드리려고 저거 카메라 구독. 뭐가 되게 잘 나오는 구조. 근데 저거.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거 뭐야. 죽어라고 먹었냐. 안주가 중요해. 안주가 제일 중요해. 내가 옛날에 어른들이 먹는 거 중요하다는 게. 알 것 같아. 토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저희 사이트 주변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저희는 엽섬 연화도 슬쩍 좀 산책 갔다 오려고요. 가서 뭐 점심도 좀 사먹고.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그늘에 있으면 진짜 시원한데. 걷거나 이렇게 햇빛에 가면. 뜨겁습니다. 연화도 가서 밥 먹고 오면. 뭐 수영도 좀 하고. 좀 그럴까 싶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는 거에요. 제가 여행을 떠나고. 하루 종일에 부끄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연화도 그리고 우도 사이에 이 사이길은 해안가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 따라서 바닥에 데크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리도 건너가는데 그 다리에서 또 시원하고 또 내려다보는 풍경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해초 비빔밥, 물회, 그리고 둘이 소주 한 병씩 또 나눠 마시고. 이번 여행은 그냥 음주 여행인 것 같아요. 술 한잔씩 마시고 다시 박지로 돌아가려고요. 그 또 뭐 딱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할까요? 저희 밥 먹으러 들어갔을 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용히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다 먹고 나올 때쯤 하니까 단체 손님이 그냥 막 몰려들어와가지고 엄청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밥 잘 먹었고 소주 한잔 먹었더니 또 알달달한데 또 걸어가면 술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걸어가서 땀 좀 흘린 다음에 수영하러 가야죠. 박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 왔던 길로 안 오고 딴 길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쟤 지금 표정 좀 보세요. 산길 막 타고 아니 지름길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다른 길로 좀 와봤는데 이럴 때 이런 길을 와서 이렇게 탐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쟤는 탐험 정신이 없는 이상한 애예요. 근데 올라오니까 여기 아 풍경 너무 예쁜데요? 별로 안 예뻐. 이 뒤에 약간 울릉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좋네요. 이리로 바로 가면 저희 박지로 바로 통하는 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죠. 이렇게 땀 빼고 가야 수영을 해야 재미있어. 아 참 살발하네 살발해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땀 빼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조금 다 뒤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땀 빼고 가야죠. 이렇게 땀 빼고 가야 되요. 이렇게 땀 빼고 가야 되요. 이렇게 꽤 나아지 하하하하 잠시만 야, 가슴 안 물이 적지고 안전을 위해서 아니, 가슴 더 적셔야지 아, 고기 사람 잡네 야 물에 빠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위험해 위험하지 않나? 어 오우 저거 이리 오라고 야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 아 진짜 아 좀 좀 워미워브레 너 창고로 여기 들어오면 더 죽겠다 아 아 훌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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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록이이구나 오 시원해 다 있어 후 아 뭐 그리오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녁 닭갈비 먹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촬영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얼굴 타가지고 반들반들 하죠 그런 상황에 해가 완전히 젖고 저녁 분위기 즐기고 있습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위스키 영상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방에서 음악 틀고 난리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났던 자리 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복귀하려구요 이틀째 날에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잘 편하게 지냈습니다 뒤에 바다, 목섬, 구멍섬 눈에 한번 더 담고 선석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통영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야죠 서울 가는데 뭐 제가 운전 안합니다 운전은 얘가 얘가 할거에요 베스트 드라이버 저는 교대해준다고 했는데 뭐 싫다 그러더라구요 저는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통영의 일정 저는 여름 미리 맛보고 지금 파리고 어디고 막 새까맣게 탔어요 물놀이도 하고 정말 즐거웠던 2박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잘 지내고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갈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